안녕하세요 안석걸에서 파랑이와 호랑이가 함께 인사드립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저도 6월에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멋지게 건강하게 6월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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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